분당 서울대병원 관절센터 비정상적일 정도로 그렇게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을 정말 예방할 수 있는지 예방할 수 있다면 그 예방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미 심하게 발생한 관절염에 대해서 어떠한 치료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릎관절은 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무릎관절은 스포츠 손상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물론 축구나 야구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도 그렇지만 등산이나 골프 이런 데에서도 무릎이 쉽게 다칠 수 있는 그런 관절입니다. 두 번째로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관절입니다. 물론 다른 부위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지만 빈두로 따져보았을 때 무릎관절이 가장 흔하게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관절입니다. 아울러 이 관절염이 생겼을 때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관절입니다. 고관절이나 손가락관절 이런 데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지만 똑같은 정도의 관절염이 생겼을 때 가장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관절입니다. 그래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노년기에 어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무릎이 그렇게 관절염이 심하냐. 이게 무릎은 하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다란 막대기를 잡고 이렇게 부러뜨리면 가운데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축의 중앙에 있다는 것은 손상을 크게 받을 수가 있고 손상이 취약하다는 그런 취약한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손상이 쉽게 받을 수 있고 어떤 체중이나 이런 거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생활습관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서구가 되었지만 화장실도 다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해야 됐고 농사 같은 것들은 다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고 또 실제로 저희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가부자를 이렇게 많이 틀고 식사를 하시고 그러시죠. 그런 생활습관이 무릎을 많이 구부린 동작들은 무릎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생활습관이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저와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런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더 늘어나면서 그런 이유가 또 하나 되어있고요. 또 무엇보다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관절념이 걸릴 수 있는 빈도가 점점점점 연세가 많아지시면 관절념이 늘어나죠.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이 되는 것이 이런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늘어나는 그런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무릎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엉덩이 관절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엉덩이가 큰 거고 관절 자체로 딱 보면 무릎관절이 훨씬 더 큽니다. 무릎관절은 또 다리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상이 취약한 그런 관절이고 보행을 할 때 항상 무릎부터 먼저 나가죠. 시작을 할 때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항상 외부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관절입니다. 무릎관절은 크게 두 개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위쪽 뼈하고 아래쪽 뼈가 만나는 대퇴 경골관절이 있고 그거 외에 어르신들 무릎 앞에 만져보시면 톡 뛰어난 덮개뼈가 있지 않습니까? 덮개뼈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움직일 텐데 그게 또 하나의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퇴 슬개 관절이고 실제로 많은 외래에 오시는 분들은 관절염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많이 호소하셔서 오시는 분들은 덮개뼈, 무릎 앞쪽 관절이죠. 거기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무릎관절은, 엉덩이 관절은 볼 앤 소켓이라고 해서 동그란 구에 동그란 공이 딱 박혀있는 것처럼 아주 안정적인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관절은 테이블 위에 공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인대나 연골판 이런 다른 연부조직들, 근육들 이런 것들이 이런 무릎의 안정성과 안정성이 굉장히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이 약해지거나 인대가 손상되거나 연골판이 손상되거나 이런 손상이 있으면 관절염도 빨리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통증도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의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뿐만 있는 게 아니고 류마티성 관절염, 통풍, 균이 들어간 환흥성 관절염, 이런 여러 가지 관절염이 있는데 그중에서 단연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한 형태의 관절염입니다. 거의 전체 관절염의 90%에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도대체 뭐냐. 결국은 한마디로 노화가 되고 마모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단순히 많이 써서 달아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에 있어서도 이런 노화나 마모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골도 손상되고 연골을 받치고 있는 뼈도 손상되고 주변에 있는 근육, 인대 이런 것들도 다 퇴행성 변화가 와서 결국 통증이 생기고 관절이 변형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기능이 소실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증상은 제일 대표적인 게 아픈 거죠. 그런데 통증은 여러 가지 형태로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실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바늘로 쿡 쑤시는 것 같다. 아니면 깜짝깜짝 놀란다. 여러 가지 형태의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 그건 아마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으신 거고 아마 대개는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릎에서 물이 생기죠. 붙죠. 그래서 이 무릎에 관절염이 있으면 관절을 자극하면 관절막이 자기의 길을 보호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절액을 증가시킵니다. 그게 이제 무릎이 붙고 물이 찬다는 게 바로 관절액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리가 변형이 되죠. 이렇게 주로 체중이 안쪽으로 많이 실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좀 그런데 약간 오자형 다리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관절이 안쪽부터 닳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부터 닳고 바깥쪽으로 남으니까 점점 다리가 벌어지면서 점점 오자형 다리가 되고 그러면 안쪽이 더 닳고 그래가지고 변형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다리가 휘거나 벌어지는 이런 변형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이 조금씩 소실이 되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앉았다 일어나거나 어디 차에 오래 앉았다가 딱 일어나려고 그럴 때 아니면 식당에서 이제 양반 달리하고 식사를 하시다가 딱 일어나려고 그럴 때 아니면 계단을 내려올 때 이때 통증을 호소하시고 이게 진행을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걷는데도 통증을 호소하고 그게 더 진행되면은 이제 가만히 쉬고 있을 때나 잠잘 때도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 이런 증상들의 이제 진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정상 관절인데요 이 위의 뼈와 아랫뼈 사이에 보시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은 그냥 공간이 아니고 사실은 연골이 들어차 있는 공간입니다 연골은 엑스레이에서 엑스레이 빔이 투하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은 연골이 잘 보존되어 있고 잘 건강한 관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은 안쪽부터 주로 많이 닿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안쪽이 달아 없어지면은 이렇게 뼈하고 뼈끼리 맞부딪히고 주변에 이제 이 관절 연골을 보상해보려고 이제 치유의 어떤 과정인데 실패한 치유의 과정인데요 이런 골극, 웃자란 뼈들이 막 생기고 뭐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엑스레이의 소견에서 연골이 다 닳았다 이런 것은 저희가 엑스레이를 보고 이 엑스레이에서 이 빈 공간이 유지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모양이 이렇게 안장다리로 변형이 될 수 있죠 예전에 이렇게 예쁜 일자 다리였다가 안쪽 관절이 닳기 시작하면은 안장다리로 변형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안쪽에 더 체중이 많이 실리고 그래서 관절 안쪽은 더 닳고 그럼 더 변형이 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의 유관 소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비교적 연골이 잘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관절이 다 닳아가지고 이제 뼈끼리 부딪혀서 거울처럼 맨들맨들 해줬죠 거울처럼 맨들맨들 해줬 정도로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고 아까 뼈가 우짜란다고 말씀드린 그런 우짜란 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절염이 잘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같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관절염이 심하고 어떤 분은 또 생생한 관절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어떤 개개인의 어떤 차이들이 있느냐 그러면 관절염을 유발하는 어떤 위험인자들이 있는 것이냐 실제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세월이죠 나이가 많아지시면 관절염이 당연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중입니다 체중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절염이 훨씬 더 빨리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심하게 다치는 거 이렇게 축구를 하고 이러다가 무릎이 꺾이고 막 팅팅 붓고 이러한 거 말고도 등산을 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삐끗삐끗 하신다든지 개다 오르내리다 넘어지셨다든지 이런 가벼운 외상들이 반복되면 그것도 어떤 관절을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게 관절염을 빨리 진행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관절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관절염이 있어도 증상이 훨씬 더 심합니다 우리 어르신께서도 잘 해드려야 되겠죠 우리 사모님들 잘 해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세월이 흐르면 관절염이 증가하는데요 대개 60세 이상이시면 80%에서 방사선 소균상 관절염이 있습니다 이 방사선 소균상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이는 관절 연골이 좁아졌다든지 아니면 골극이라고 해서 웃자란 뼈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하는 그런 소균이고 실제로 방사선 소균에서 관절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X-ray가 반드시 증상하고 일치하지는 않고 대개는 X-ray가 먼저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도 안 아픈데 X-ray에서는 관절염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75세 이상이 되면 80% 이상에서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75세 이상이 되면 거의 95% 이상 방사선 소균에서 관절염이 있고요 80% 이상에서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입니다 지금 2000년도에 비해서 앞으로 2019년,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2배, 3배로 증가하는데 이것은 저희 OECD 국가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이 됐죠 거의 85세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75세가 되면 증상이 동반된 관절염이 대부분 생기는데 그 상태로 관절염이 있는 상태로 10년이 더 평균 수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절염을 가진 인구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비만은 발생에 관절염이 더 빨리 생기기도 하고 또 일단 생긴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관절염이 있어도 X-ray에서 비만한 분들이 증상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 진행, 통증, 기능장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인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 이분은 한 10년 전에 계단에서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셔서 오셨는데 50세이시죠 50세면 관절염은 그렇게 많이 생기는 나이가 아니시고 대개는 괜찮고 조금 변화가 오는 정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반대쪽은 그렇습니다 반대쪽 관절은 간격이 잘 유지되어 있고 그런데 이쪽은 좁아져 있죠 이쪽이 다치지 않았었으면 이쪽하고 똑같은 관절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넘어지시면서 무릎을 다치셨었고 한 달 정도 걷기 힘드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외상이 있으면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